내가 부드러운 용만 팔게. 오늘 땅 엄청 찬다. 됐어, 됐어. 아니, 됐어, 됐어. 나봐, 나봐. 여기다 당장 집혀? 아니, 아니. 여기다 불 집혀야 돼, 여기 나도? 아니, 아니. 불 집힐 거야, 여기 나도? 아니, 아니, 불 안 집힐 거야. 아무런 양념도 안 해. 시에라, 이제 그만해. 알겠다. 거기 안에다가 돌을 싸서. 어? 돌을 넣는다고? 덮어야 돼. 그럼? 별로 안 뜨겁네. 거기 말고. 여기, 더워져, 더워져. 여기 없구나, 여기. 표시를 사야 돼? 매장. 이거 호일을 싸야 돼, 거기다가. 아, 그래? 응. 많이 싸, 많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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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있어요, 아빠. 내가 이거 할게. 안신이 이거, 이거 할래? 네, 이거. 안 뜨거워. 이거 뜨겁네? 이거 뜨거워. 이거 뜨거워. 이거 뜨거워지? 어. 어디 앉아, 어디 있어야지? 얘들아 왜 안 뜨겁냐? 물 너무 세게 있어. 물을 적당하게 해야지. 이거 무슨 소리야? 공장 소리야? 어, 너무 뜨거워. 그치? 아빠, 물 가려줘서 감사하지만 저는 따뜻해야지. 돌려줘, 좀 자. 따뜻해, 따뜻해. 응, 따뜻해. 기다려. 30살, 아빠. 호흡 좀 줄게. 이렇게 부르시게 됐는데, 왜 많이 안 냅지? 어, 말랑말랑말랑. 오, 심지어 뜨거워. 잡아왔는데. 닭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엄마, 저거 너무 빨리. 빠라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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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밤. 우와! 완전 다 익었어. 우와, 근데 이게 익었어.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심지어 다리는 로스트야, 로스트. 추워, 아파. 좀 뜯어먹어. 엄마랑 같이 먹어요. 맛있지? 우와, 이거 맛있어. 아, 우리 배들이가 못 먹다니. 안타깝다. 완전 맛있어요. 오.